강서구가 오는 11월 30일까지 나만 알고 있는 지역 내 숨은 명소를 소개하는 강서구청 문화관광 블로그 유튜브 공모전을 개최합니다. 공모 주제는 코로나19에도 즐길 수 있는 강서 문화관광 이야기, 강서구만의 알려주고 싶은 관광 명소 체험 후기 등입니다. 공모는 블로그와 유튜브 두 개 분야로 나눠 진행되며 분야별로 1인당 3평까지 응모할 수 있습니다. 참가자는 자신의 개인 블로그에 작성한 글이나 유튜브 영상 주소를 복사해 강서구청 문화관광 블로그 우측 상단 메뉴바의 메모란에 게시한 후 응모 신청서를 이메일로 제출하면 됩니다. 구는 이야기의 흥미성, 소재의 참신성, 연결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분야별로 9개, 총 19개의 우수 작품을 선정해 개별 통보할 예정입니다. 공모전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강서구청 문화관광 블로그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도가구청 문화관광 블로그